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공항이 카트만도에서 코카라까지 이동하는 경비행기가 있대요. 근데 아침에만 에베레스트 서울산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런 1시간짜리 코스가 있대요. 그러면 한번 슬슬 가볼까요? 아, 갔다 돌아오는구나. 네. 여러분, 비에 닿습니다. 보시면은 A, B, C로 있으면 여기 이제 B랑 C는 이렇게 비어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안쪽 좌석은 이제 예약이 안 돼요. 그리고 아침에 첫 비행기만 이제 운행이 가는 거예요. 아, 하나만 떠요? 네, 네, 네. 아침에. 아, 최대한 앞쪽 자리나 뒤쪽 맨 끝 자리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 예배를 하려고 이렇게 아침 일찍 왔습니다. 우리 승무원분들께서 이런 걸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핸블라의 자리들이 좋은데요. 저의 시선입니다. 굉장히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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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시선입니다. 저기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이제 에베레스트 때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저의 시선입니다. 지금 가볼까요? 한번 그림만 주게 하듯이. 아, 싱쌍땅이 보이네. 싱쌍땅이 보이네. 싱쌍땅. 무슨 기준이죠? 그냥, 이거. 자, 오이에 빛나는 네팔. 아, 알겠습니다. 아, 싱쌍땅이 보이네. 아, 싱쌍땅이 보이네. 승무원분들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앉아 있으면은 저기 어떤 데고 저기 어떤 데다 이렇게. 승무원들이 알려주는구나. 한 명 한 명 이게 다 1대 1로 알려주는다고? 진짜 1대 1 레슨이네요. 아, 싱쌍땅이 보이네. 아, 싱쌍땅이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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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이네. 제가 여기인 줄 알았는데 아직 여기 초입. 이게 한 한 시간 반에서 아, 정말 에베레스트에서 꽤 길구나. 이렇게 한번 돌고 오면. 야, 근데 되게 기분 좋겠다. 언제 저런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혼자 한번 질문을 보내기 보니까 언제 제가 살면서 이런 비용을 해보고 있어요. 트래킹을 하는 게 아니고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비행기로. 비행기로 타서 멋있다. 저기는 1년 내내 다 누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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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한 명 한 명씩 순서대로 앞에 가서 조종석에 가서 조종석에 가서 조종석으로 간다고요? 조종석에 가서 앞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한 분씩 조종석 앞으로 가서 정말? 볼 수 있어요. 저 앞쪽에서 보이는 뷰를 볼 수 있는 아, 진짜? 한번 가볼게요.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세요. 야, 이런 게 뭘 어떻게 해요? 이게 오이라고요? 네, 이게 오이에요. 아, 천국 같다, 천국. 오. 오. 지금 바크, Sie there. 마크, 마탈베스탈드, 스키레피엘 체크. 아, 에디다에 속 모아진 오늘. 볼 수 있습니까. 보세요, 보세요. 오. 오. 야, 보이는지 각도가 다르네. 앞에서 보니까. 공격 같은 거. 가장 높은 게 에베스타라는 거죠? 약간 천국 같은 느낌이 들겠다. 진짜. 그죠? 신기해요, 굉장히. 슬라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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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빈 날이 나의 속보원인 것 같다 보세요 보세요 야, 보이는 게 각도가 다르네, 앞에서 보니까 가장 높은 게 에베레스트라는 거죠? 약간 천국 같은 느낌이 들겠다 진짜? 신기해요, 되게 아, 진짜 설곱날 차가 좀 신기해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이렇게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고 볼비 살짝 걸쳐 있는 데 있죠 이 옷이 딱 에베레스트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에베레스트를 볼 수 있는 건 스틸킹이 아니어도 된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이 광경이 우유라고? 갑자기 확 부담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오신다면 눈에만 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닿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걸 이길 수 있는 다른 여행지는 없지 않을까요? 나중에 비행기 사갈 거야 열심히 해서 이어서 에이 가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